이 문제는 출생의 비밀이 있는데 그건 영상 끝날 때쯤 이야기하도록 하고 일단 먼저 문제를 풀어보자. 문제의 조건은 되게 단순하지. 이 짧은 변의 길이와 긴 변의 길이의 비율이 나와 있고 1대 3이지?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나와 있네.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와 있다는 거는 이 원에서 우리가 원의 중심을 이용해서 반지름 혹은 지름을 이용해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일단 원의 반지름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조그맣게 한번 원을 그려볼게. 그리고 원의 중심을 좀 표시해주자. 이 정도면 한가운데 되겠지? 그리고 나서 이 삼각형의 세 변 중에서 얘만 좀 이 원에다가 그려볼 거야.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지름을 하나 그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내려볼게. 그러면 이 호와 이 호가 지금 동일한 호지. 그렇다면 이 호에 대한 원주각 여기가 이 왼쪽에 있는 호의 원주각과 어때? 똑같겠지? 그래서 이쪽 각도가 60도로 나오게 되는 거야. 여기가 60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두고. 그 다음에 얘가 지름이야.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무조건 90도가 되지. 그래서 여기가 90도. 그럼 자연이 여기는 30도네. 문제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이 7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여기 지름의 길이는 14겠지? 여기에 14라고 표현해두자. 이렇게 써놓고 봤더니 이 변의 길이가 14의 절반인 7로 나오겠지? 그러면 이 길이는 요거의 루트 3배인 7루트 3으로 나오겠네. 아 그래서 결국 요 변의 길이가 7루트 3이구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삼각형의 지금 세 변의 길이가 전부 다 표현이 됐지? 우리 삼각비를 배운 고3 학생들 혹은 고2 학생들은 지금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고 싶어서 근질근질 할 거야. 근데 그렇게 안 갈 거야. 이 문제는 코사인 법칙 혹은 사인 법칙을 안 쓰고도 중학생도 풀 수 있는 문제야. 자 이제 여기에서 특수각이 있으니까 이 특수각을 좀 이용해보도록 할까? 이쪽 꼭지점에서 이쪽으로 수선을 하나 내려줄게. 요렇게 수선을 하나 내려주게 되면 지금 요쪽 각도가 60도이기 때문에 이쪽이 30도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겠지? 그러면 이쪽에다가 30도라고 써놓을게. 자 이렇게 써놓고 봤더니 빗변이 x야. 그러면 30도에 마주보고 있는 요만큼의 길이는 2분의 1x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2분의 1x라고 써둘게. 그러면 이 길이는 여기에서 루트 3배를 해준 2분의 루트 3x가 되겠지? 자 일단 요렇게 써놨어. 근데 이만큼이 3x인데 여기가 지금 2분의 1x란 말이야? 그럼 나머지 부분의 길이는 2분의 5x가 되겠지? 역시 써두자.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이렇게 직각삼각형 안에서 세 변의 길이가 문자 하나로 표현이 됐지? 그럼 우린 여기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만 써주면 끝나는 거야. 얘와 얘를 제곱해서 더하면 되니까 4분의 3x의 제곱 더하기 얘 제곱해주면 4분의 25x의 제곱. 얘가 뭐다? 7루트 3의 전체의 제곱이다. 그러면 얘는 49 곱하기 3이다. 요렇게 나오겠지? 여기서 좌변 정리해보면 4분의 28x의 제곱이네? 얘가 49 곱하기 3이니까 약분해주면 얘가 7이겠지? 그래서 7x의 제곱이 49 곱하기 3이고 약분해주게 되면은 여기가 7되고 결국 x의 제곱이 21이다. 그럼 결국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요 x의 값은 루트 21이 되겠지? 꽤 간단하게 나왔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개념은 하나도 안 쓰고 전부 다 중학교 때 배운 개념. 30도, 60도, 90도가 나오는 특수각 그리고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원주각. 이 원주각은 최근 수능에서 매년 빼놓지 않고 최소 한 문제 이상 써먹게 나오고 있거든? 이 원주각을 잘 알아야 돼. 외저번이 보인다? 그럼 원주각, 중심각 관련된 개념을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잘 생각해야 돼.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써먹은 개념? 피타고라스의 정리. 딱 이 정도만 가지고 풀 수 있거든? 근데 사실은 이 문제는 2021년 수능 28번 문제야. 그리고 그 해의 오답률 6이었고 오답률은 61.5%였던 문제야. 근데 사실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문제거든? 근데 이 문제를 왜 학생들이 어려워했냐? 자꾸 공식만 쓰려고 해서 그래. 그러니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만 자꾸 쓰려고 생각을 하다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안 보이거든? 물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적절한 상황에서 써먹는 거는 아주 좋아. 하지만 우리가 도형 문제를 접근할 때 가장 기본적인 태도에서부터 접근을 해준다면 간단한 문제를 정말 간단하게 풀 수도 있다는 걸 잘 기억해두면 좋겠어. 끝!